안녕하세요. 너무 시원하게 보이는가요? 그래서 강의할 때 머리가 하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꾸 강의할 때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앞머리 좀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랬더니 뒷머리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다시 군대 갈 거냐고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까라고. 오늘은 전번주 2주차에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죠. 2주차에서 배웠던 내용이 우선순위 문제인데 우선순위 문제 푸실 때 지문이 많이 복잡해요. 우선순위는 지문이 엄청 복잡한데 이걸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무엇에 우선하냐. 그럼 무엇에 그러면 무엇은 이렇게 해요. 어떤 것은 어떤 것에 우선하냐.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문제 풀시면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그러면 압류에 관계되는 것은 교부 청구한 것에 우선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서로 비교가 되면 압류와 교부 청구가 비교되면 압류가 1번 교부 청구 2번 이렇게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무엇은 무엇을 원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막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이 복잡하니까 무엇하고 무엇을 비교했을 때 누가 우선인가 이걸 비교 대상이 뭔지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요구사항은 뭐냐면 2번에서는 법정 기일은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법정 기일을 물어봤을 때는 신고 납부 세목인가? 신고하는 세목인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인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신고에 따라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랬네요. 그럼 신고 납부 세목의 법정 기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런가요? 신고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냥 신고일이에요. 신고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번 같은 경우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라는 것은 불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불만을 표시하면 제가 나 이거 열받아서 세금 못 내겠어요. 그러면 세금 못 내겠다고 열받는다고 소송을 하면 정부는 네,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가요? 그냥 할 일을 하는가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방해해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집행이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심판 청구를 해도 세무 공무원이 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 안 미친다는 얘기인가? 안 미친다. 내가 아무리 심판 청구해도 그냥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내 재산을 어디로 빼돌릴 걸 대비해서 세무 공무원은 내 재산을 뭐 할 수 있고? 압류. 압류할 수 있죠. 압류까지 했어. 압류했으면 소송 중에는 압류한 재산을 팔아버린가요? 못 파는가요? 못 팔죠. 원칙은 못 팔아요. 원칙은 못 팔아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팔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래요. 말을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죠. 원칙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외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 압류한 재산을. 그러면 청구했네요.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결정이라는 얘기는 최종 판결. 최종 판결이 떨어졌는데 정부가 이겼네? 내가 져버렸네? 내가 졌으면 정부는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압류한 재산을 바로 팔아버리겠는가? 좀 기다려주겠는가? 며칠만 기다려주고? 30일. 그렇죠. 연날만 기다려줘요. 30일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60일까지는 안 기다려줘요. 30일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제 4번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이제 두 갈래끼리 있는 거 생각하세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갈래끼리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액이 증가하면 가액이 증가하면 무슨 쇠로 가면 되는 거고? 지득쇠로 가고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이를 무한 걸로 보고 지득한 걸로 보고 지득쇠를 물리시면 돼요. 이제 5번은 토지의 개념인데 이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토지의 개념은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지적 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토지를 포함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토지까지도 지득세를 물리게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사실상 토지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그런가 안 해도 상관없는가요? 안 해도 상관없이 지득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인이 내야죠. 당연히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인이 내는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며 여러 사람이 상속을 받았으면 그 상속인 중에 그 중에 누구예요? 그러면 된가요? 상속인 중에 한 사람 그래야 된가? 각자예요? 그런가요? 각자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봤어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는데 이 상속인 각자는 연대 책임은 있어요? 하고 또 물어봤네. 각자는 연대 책임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네, 있어요? 그래야죠. 연대 책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상속인 각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세금은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어야 된가요? 각자 책임을 지어야 된가? 동일아. 연대라는 것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 합니다. 그래요. 상속인 각자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연대 납부의 뭔가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그 뒤쪽이 틀렸어요. 7번 지문 한번 가볼까요? 7번은 지문을 읽으실 때 조금 한 게 너무 급하게 서둘르시면 안 되네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유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징역. 원칙은 징역. 그런데 파산선거 처분으로. 그럼 법원에서 처분되는 것을 내 배우자 걸 내가 샀네. 그럼 법원을 통해서 구입했으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면 유상. 입증이 됐으면 유상. 입증이 안 되면 증여. 8번은 채권자 대의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대의권 행사라는 것은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등기했는데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해서 이걸 재분할하네요. 그럼 지금 위에 있네요. 재분할할 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상속인들이 처음에 정했던 지분인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정해놓은 지분인가? 채권자죠. 그럼 상속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상속인하고 상관없이 채권자가 등기해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이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럼 당초 상속 지분이요. 그럼 여기서 당초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누가 해놓은 지분을 초과해도. 그렇죠? 채권자가 해놓은 걸 초과해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상속인들이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바뀌더라도 이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9번은 법인 설립시.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할 때 이 말이 딱 뜨면 다른 건 안 읽어도 돼요. 설립시. 그러면 납세 문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X예요. 이렇게. 이제 10번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은 이제 치득 날짜를 모르죠. 치득일. 여기서는 이제 치득일을 물어보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는데 하나 더 있어요. 변경일 전에 사용을 먼저 하면 그때는 사용일로 바뀌는 거예요. 변경일보다 먼저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사용한 날을 치득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OX 연습이 좀 많이 되셔야 돼요. OX 연습을 이런 지문을 의외로 좀 많이 안 하시는데 OX 같은 지문을 엄청 많이 연습해야 돼요. 요 지문 어디가 어떻게 지문 풀 때 통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뭔만 보고 풀 것인가 그런 걸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거나 그러면 아마 모의고사 내일 또 혹시 보는가요? 아 내일 보는 날이에요? 아 내일 보는 날이네요. 네 모의고사 보고 막 열받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점수는 어쩔 때는 잘 나오다 어쩔 때는 안 나오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뭐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시험 보면 모의고사 몇 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디 있어요? 몇 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일 시험 본다면 내일 시험 볼 정도로 공부하셨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점수를 생각하세요 그래요. 내일 시험 보러 가면 완벽하게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하면 60점 넘으면 합격인데 모의고사는 아직 전체 범위를 공부도 않고 아직 마무리 학습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무슨 점수를 생각하세요 그래요.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점수가 50점이 넘었네. 60점이 넘었네. 누구는요? 6점이 넘었네. 저는요? 60점이 안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췄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내가 풀 수 있는지. 풀다 보면 어려운 것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딱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문제 풀어볼까? 이런 거지. 그럼 신고납부와 보통잉수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에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세 표준에다가 무엇을 곱하기 하면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세율. 세율.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기 하면 세금의 액수가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과세 표준과 세금의 액수를, 이 두 개예요. 과세 표준과 세금의 액수를 누가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져요. 신고납부냐 보통이 달라져요. 과세 표준과 세금을 액수로 사자,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하면 이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과세권자, 세무, 공무원이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되는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신고 나쁘다 그랬는가? 보통징수다 그랬는가? 신고 나쁘다 그럼 신고 나쁘라는 이야기는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과세 표준과 세금의 액수 세율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세율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을 해서 법에다가 이건 이렇게 몇 프로 해라, 몇 프로 해라, 몇 프로 해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세율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율은 자기 마음대로 진짜 못해요 과세 표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각각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표준이라고 썼잖아요 표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같다는 이야기인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다를 수 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내가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사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같은가요? 다를 수도 있는가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세금의 액수가 계산돼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과 세금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럼 등록면허세도 직접 하세요 재산세는 우리한테 직접 하세요 그런가?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런가?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럼 보통 잉수가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원칙은 과세 표준과 세금은 정부가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런데 맘이 안 들면 본인들이 하셔도 돼요? 선택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부만 한다는 이야기인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누가 정한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가격은 우리 물건 팔 때 내가 얼마를 팔겠다고 정하는 거야? 정부가 얼마에 파세요? 하고 정해주는 거야? 내가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가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정부는 뭐 해버린 거야? 내 물건을 내가 샀어 이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이만큼으로 내가 샀으니까 이걸로 신고하면 정부는 네 하고 그걸 믿어주는 건 안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죠 일단은 믿어주죠 믿기는 하는데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조사하죠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무슨 기간 그런가? 재척기간 그럼 시험 볼 때마다 재척기간 한 줄 일단 두 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해년마다 그래서 재척기간을 한 줄에서 두 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했더라도 정부가 조사한다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내 신고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신고한 걸 확인해 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해 봤더니 법을 지키지 않고 잘못됐다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안 했으면 정부는 무엇을 포함하여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는가? 가산세 그래서 해년마다 가산세 문제를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가산세를 그래서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이거 정부가 재산세 보내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 정부가 너희들이 계산한 거 다 못 믿겠어 나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하면 정부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가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가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았다고 내가 오늘 내 집을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하고 신고하면 정부는 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요? 믿어요 믿어요 무조건 믿으세요 믿어요 믿는데 진짜인가 안 그런가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는 뒤에서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몇 년을 확인하는가? 5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고해놓고 5년간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대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정부가 5년간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에게는 몇 년을 검토해 버린가? 10년을 조사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면 그런 적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계속 그렇게 발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행했으며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만 표시만 간략하게 볼게요 여기서 한 줄 또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하나 둘 세 줄 또 여기서 가산세 하나 둘 세 줄 몇 줄 정도 나왔는가요? 무지막지하죠 하나,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나 났네요 여기서 작년에 시험에 기껏해봤자 69줄밖에 안 나왔어요 69줄 중에서 납세 절차 저 흐름에서 열두 줄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흐름을 대충 신고납부한 보통 잉수는 이거는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틀이, 이 틀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잡아냈으면 그럼 이제 치득세를 이제 가야죠 치득세 과세 표준은 그럼 치득세는 신고 나쁘니까 치득세 과세 표준은 누가 알아서 하는가요? 내가, 우리가 알아서 하죠 물건을 치득한 사람이 그럼 물건을 치득한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신고해라 하고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신고해라 하고 법에다 딱 규정을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 해놨죠? 법에다 딱 정해놔요 그런데 그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내가 신고하면 정부론 다시 확인하는가 확인 안 하는가? 확인하죠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겠는가 하나씩 가보죠 첫 번째로 본인들이 치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치득 당시, 치득했을 때 그 물건을 치득했을 때 무엇으로 하라는 얘기가 가액인데 여기서 가액은, 이 가액은 내가 그 물건을 치득했을 때 이 가액은 정부가 정해주는가요? 내가 신고하는가요? 내가 뭐한 가격이다? 내가 신고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면 내가 이 금액에 이 돈 주고 샀어요 이만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정부는 네, 알았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확인해 볼게요 그런가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해놓고 뒤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확인 들어가냐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가액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치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정부한테 제가요, 물건을 연부로 샀는데요 그러면 저는 연부로 치득했을 때는 금액을 얼마를 써야 돼요? 연부라는 것은 돈을 다 주고 샀는가요? 나눠서 주고 샀는가요? 나눠서, 어떻게 나눠서 주고 사는가요? 연 단위로 연 단위로 연 단위로 나눠서 내가 물건을 사면 그럼요, 신고할 때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세금을 지금 내야 돼요? 아니면 나눠서 내야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부에서는 연부 금액으로 하세요 연부 금액으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 연부 금액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로에다가 매번 지급할 때마다, 매번 지급할 때마다 발생한 그 돈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주기로 연부계약을 치득하고 1년에 얼마씩 지급하면 돈 줄 때마다 실제로 준 금액으로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주기로 한 걸로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준 금액으로 해라, 주기로 한 금액으로 해라 준 금액으로 계약서, 약정은 1억이라고 돼 있지만 이번에 돈이 없어서 9천만 원밖에 못 줬으면 과세 표준을 얼마로 잡아라? 9천만 이게 법대로 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무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법을 다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다 알아요 모른다, 공무원이 어떻게 알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왜?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법전을 옆에 놓고 일일이 대사를 해요 일일이 확인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전산이 잘 돼 가지고 요즘 전산에 법에 맞게끔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 다 검토가 돼요 그럼 약간이라도 의심되면 거기에 빨간불이 붙어요 빨간불이 빨간불이 쫙 붙으면 그 빨간불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보면 오케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 그러면 넘기고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다시 통지해서 해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전체 금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지급액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연부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우리 보증금은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우리 물건 살 때, 우리 주택을 살 때 보증금, 중도금, 1차, 2차, 잔금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들어? 가죠, 들어가죠 그럼 보증금은 연부로 계약했을 때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겠는가? 따로 신고 안 하겠는가? 모르죠 그럼 이제 법을 뒤져보는 거예요 법을 뒤져봐야 돼요 언제나 법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법을 뒤져볼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익혀야 돼요 계약 보증금이 있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무엇에서나 포함하라 그러는 거 보죠? 계약 보증금을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는데 계약 보증금을 어디에 포함하라는 소리냐면 연부 금액에 포함하세요 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법은 일반 국민이 어떤 분들이 알아 먹게 났냐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알아 먹을 정도로 법을 작성해 놔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복잡해 이거 그러면 계약 보증금을 연부금에게 포함한다 이 말은 연부금 몇 번째 연부금에다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그게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연부금에다가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계약금 천만 원 주고 계약금 천만 원 주고 이번 연부금 9천을 줬으면 이번 9천 주면서 신고할 때는 얼마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1억으로 신고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세표준의 기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외우는 것보다는 아, 이게 저 뜻이구나 아, 법은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럼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그럼 유상승계라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돈 주고 샀을 때 이 말인가? 돈 안 주고 샀을 때 이 말인가?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돈 주고 샀을 때는 그러면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또 정부가 네 맘대로 해라 그런가요? 법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야? 법으로 지정해 주죠 어떻게 어떻게 신고해라 하고 법에다 지정을 해라 그럼 이걸 따르지 않으면 다시 조사당하는 거 안 당하는 거야? 당해야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조사당하는 거예요 자, 취득 시기 이전에 자, 취득 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무엇하기야여 그랬는가? 자,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 물건을,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그러면 지급가니만 생각하면 돼요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비용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신고해야 될 유상승 내가 이걸 돈 주고 샀을 때 과세 표준을 잡을 때는 실제로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돈을 갖다 기재하래서 써서 신고하라는 얘긴가? 얼마까지만 모두 일체의 비용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용이라는 이야기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든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이든 그 물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모든 돈을 기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취득세를 많이 물릴 생각인가? 조금 물릴 생각인가? 엄청 많이 물릴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고할 때 저걸 포함해서 하려는가? 안 하려는가? 안 하려죠? 우리는 안 하려는데 세무 공무원대로 어떻게든지 포함시켜서 세금을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어요 집을 10억에 샀어 그럼 10억에 샀으면 취득가격은 얼마라는 이야기인가? 10억으로 신고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중계보수를 천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사 비용 얼마 주고 또 뭐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그걸 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있어 그럼 그것도 다 포함해야 된가? 포함 안 해야 된가? 포함해야죠 그런데 포함해야 되는데 세금 더 내려고 내가 포함하겠는가? 안 하고 버티겠는가? 안 하고 버티죠 그럼 세무 공무원이 추징해버리면 세금 더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안에 추징해버리면? 5년 안에 추징해버리면 그런데 작년까지는 추징을 안 했어요 작년까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보다만 높으면 추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짤 없이 추징해버려요 올해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첫 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 그 후 3년 뒤부터는 애느리 없이 그냥 추징해버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의 비용 여기서 일체라는 이야기는 직접 들어간 돈이다 간접 들어간 돈도 포함한다 간접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은 어떤 돈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 학원비 또 특강비 또 교통비 또 식대 또 원서 접수비 또 다른 거 또 많이 써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적으라는 이야기인가요? 학원비만 달랑 적으라는 이야기인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요 한 150만원 2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야 한 돈천 들어갔어요 그래야 된가? 돈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하고 천 들어간다고 하면 2년이면 2천 3년이면 3천 5년이면 5천 나 이거 자격증을 취득하니 1억 들어갔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3천만 원만 주면 3천만 원이면 자격증을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나 팔면 안 되냐고 누가 대신 시험 봐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천이면 그러면 3년 5년 안에 못 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이게 엄청 그래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도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도 취득 가격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누구한테 샀냐면 특수관계인한테 샀어요 이 물건을 특수관계인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인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관계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배우자 직계 좀비서 그 다음에 촌수로 몇 천 정도까지 자 이제 주로 요즘 주로 왕래가 되는데 몇 천까지 왕래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촌수 대략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사돈내 8촌만 8촌만 이렇게 막 여기가 왕래하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8촌에서 6촌으로 줄었다가 또 사촌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혹시 가족들 중에 좀 먼 사촌들은 기억이 나는가요? 잘 안 나는가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촌 특수관계인은 사촌이 아니라 삼촌까지로 또 줄었어요 그만큼 유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이제는요 그런데 그 특수관계인 범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세금 부담을 누구하고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이 말인가? 특수관계인하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런 행위를 부당행위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를 부당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부당행위라고 메모해 놨어요 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누구하고 거래할 때만을 따진다는 이야기인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할 때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내가 더 높은 금액으로 사면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사면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낮은 거 그러면 특수관계인한테 시세보다 더 낮게 사가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그걸 나쁜 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행위로 보는데 그 차액이 시세하고 내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 그 차액이 다음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금액적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지금 시세 여기 시가인정액이라는데 이 시가인정액이라는 게 주변 시세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변 시세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거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다시 지금 시세보다 내가 더 얼마 이상 밑으로 낮춰서 거래했거나 3억 이상 낮춰서 거래했거나 지금 시세 몇 프로 이상 낮춰서 거래했거나 5% 이상 낮춰서 거래하면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 부당행위 그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우리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손으로 뭐라고 하는가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면 이거 뭔가요? X 자 그거 안 돼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그렇게 부당하게 거래한 거 안 돼 그럼 부당하게 거래한 거 X 거버리고 다시 주변 시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인정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하고 지금 현재 뭘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시세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시세를 취득세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시가인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시가인정액, 시가 똑같아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그래서 약자로 시가인정액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시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시가인정액을 바로 밑에 오른쪽 날개 시가인정액을 어떻게 또 계산하는가 이제 시가인정액을 또 한 번 보죠 그럼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이 물건 오늘 샀어 오늘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는데 오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거래했을 때 가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하기 전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그럼 앞으로 6개월부터 뒤로 3개월까지 기간 중에 내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을 일반인들이 거래했던 금액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물건을 사는데 오늘 과거 6개월, 미래 3개월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 시가인정액이 여러 개가 있어버리네 시가인정액이 여러 개가 나타나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할까요? 그러면 금액이 제일 높은 걸로 잡아요 그런가요? 낮은 걸로 잡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늘 날짜에 가장 가까운 걸로 잡는 거예요 왜? 오늘 날짜에 가장 가까운 주변 시세가 지금 실거래가니까 지금의 거래가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예요 시가인정액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에 가장 가까운 날에 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문제 낼 때 시가인정액을 낼 때 두 개 이상의 시가인정액이 있으면 그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언제나 높은 걸로 내게 돼 있어요 더 높은 걸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오늘 내가 오늘이 5월 27일 5월 27일이다 그럼 5월 27일 날 오늘 거래했는데 5월 26일치가 하나 있고 5월 23일치가 하나 있네 그러면 26일치를 갖다 써야 된가 23일치를 갖다 써야 된가 26일 그러면 내 날짜에 앞뒤로 날짜를 딱 지정해 놓고 여기서 앞으로 뒤로 제일 가까운 것에 시가인정액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시가인정액이 가장 가까운 것인지 알고 이걸 썼어 이걸 썼는데 어?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있어버리네 다른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다시 수정신고하면 그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인정액으로 또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가인정액까지 잡아냈어요 시가인정액 조심할게 취득하고 내가 오늘 취득한 오늘 기준 딱 잡아서 오늘 기준 잡아서 취득하기 전 몇 개월 그런가? 6개월 후 몇 개월? 3개월 그런데 이건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양도일, 취득일 전 몇 개월? 3개월 후 몇 개월? 3개월 양도소득세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혹시 문제 낼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취득일 전 3개월 취득 후 6개월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소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나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전 여기서는 6개월 후 3개월 왜 후 3개월이냐면 오늘 취득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되는데 60일이에요 60일 일반적으로 60일이고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받았을 때는 아무리 멀어도 몇 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3개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상속은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은 유상과 증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까지밖에 안 되고 3개월 그런데 과거치는 상관없죠 그래서 과거 몇 개월? 6개월 미래?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시가인정액까지 다 잡아놨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만 보세요 이해가 다 됐는지 책에 없는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10억짜리 시가인정액이 지금 주변 시세라는 이야기예요 주변 시세가 10억짜리예요 그런데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이렇게 했네 그러면 10억짜리를 제가 7억의 특수관계인에게 샀어 그래서 3억 차이가 났네 3억 차이가 나면 이건 나쁜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나쁜 행위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나쁜 행위 나쁜 행위네요 그러면 그 행위가 10억이 나쁜 행위라는 이야기인가 7억이 나쁜 행위라는 이야기인가 7억 그럼 나쁜 행위는 X X 그럼 취득가액을 이 사람은 7억 주고 샀다고 신고했지만 세무 공무원은 7억으로 인정한다 10억으로 다시 계산한다 10억으로 계산해서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3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 더 내세요 그래요 두 번째요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구입해서 1억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럼 3억은 넘지 않았으니까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5% 5%니까 5천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다 안 났다 났죠? 났죠?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또 행위가 시가가 나쁜 행위다 신고가 하는 게 나쁜 행위다 신고하는 거 9억이 나쁜 행위고 이 사람도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되고 10억으로 다시 재계산해서 추가로 1억만큼 세금을 더 물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짜리를 9억 6천에 거래해서 4천만 원만큼 차이가 났네 그러면 3억은 넘지 않았고 10억에 5% 5% 하니까 5천 5천 이상 차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그럼 이건 나쁜 행위다 이 정도는 봐준다 이 정도는 10억을 봐준다 9억 6천을 봐준다 9억 6천으로 신고해도 그냥 9억 6천으로 신고했으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눈 감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빼먹고 싶으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주변 시세 몇 프로 밑으로만 조정을 시켜라 5% 그렇죠 그래서 5% 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인정이 돼요 그럼 10억이면 5%면 얼마라는 이야기인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만약에 5억이면 2천 5백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제대로 내버린 게 낫겠는가 했는데 거짓말 하겠는가요? 그래도 거짓말 하겠죠 5천이 놓은데 5천이 10억에 5천이면 10억에 5천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9억이 넘는 집을 사면 세금이 3%예요 3% 그럼 5천에 3%면 얼마인가요? 5천에 3% 150만 원 150도 엄청 학원 1년치예요 학원 1년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도 깎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시세,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가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정부는 그 신고한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인정액으로 재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 과세 범위로 가보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취득해서 내가 실제 얼마 들어갔는지 신고할 때 내가 신고할 때 그 금액을 얼마로 잡을까요? 하고 물어봤으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인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인데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직접 비용이다 간접 비용이다 모든 비용이다 직접 비용이든 간접 비용이든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 낼 때는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직접 비용은 포함하지만 간접 비용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 지문을 낼 때는 이 지문을 가지고 출제일을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직접하고 간접을 모두 포함한다 했는데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제외한다 이렇게밖에 못 바꿔요 여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둘 중에 하나냐 모두냐 이것만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인을 받았네요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을 받았어요 일정액을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을 받았으니까 할인받은 액수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요? 지불 안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죠? 지급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된 약정금액이 있는데 이 약정금액에서 할인을 받은 액수가 있어요 할인액을 빼면 약정금액에서 할인액을 빼면 할인된 금액이 나와요 할인된 금액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약정금액으로 해라 그랬는가? 할인된 금액으로 해라 그런가요? 그대로요 일정에 할인받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할인된 금액으로 하세요 그랬으니까 할인액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더하기 하세요 이 말인가 할인액은 빼고 하세요 그 말인가? 빼고 하세요 할인액은 빼고 하세요 하고 법에서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모르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10억에 분양을 받고 잔금을 선납을 하면서 1억을 할인받았어 선납을 미리서 돈을 줘가지고 1억을 깎아줬네 10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깎아주고 실제로 지불한 돈은 얼마라는 이야기가? 9억 그런데 모르고 이 법이 있는 건 인도 모르고 제가 신고를 10억에 신고했어 내가 분양받은 게 10억이니까 10억에 취득세 신고하면 정부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어? 이 사람 할인받았는데 왜 이 사람 할인액 안 뺐네? 안 뺐으니까 정부가 알았어요 우리가 빼드릴게요 하는가요? 내가 신고했으니까 그냥 받는가요? 그냥 받아요 왜? 많이 내면 그냥 받아요 적게 내는 것은 너 왜 적게 내서 더 내? 그래요 많이 낸 것은 가만히 있어요 나쁘죠 많이 내서 너 돌려줘야죠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보래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냈으니까 나 이거 돌려주세요 하고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 돌려주는가요? 말 안 해도 돌려주는가요? 말하면 그러면 말을 몇 년 안에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준다 몰라요 모르니까 못 돌려왔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요? 국민들이 몰라서 못 돌려 받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지금 몇 천억이 환급을 못 받아가고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국고로 기속이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돌려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시간만 지나면 이제 정부로 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국세청에서 환급금 줘야 하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예전에 9시 뉴스에까지 공지해가지고 국세청에 가서 환급금 개인별로 줘야 하세요 줘야 하세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줘야 해서 찾은 사람 진짜 많아요 자기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5년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나 돈 너무 많이 냈으니까 내 거 돌려주세요 제가요 할인액을 안 빼고 신고했다니까요 할인액은 이렇게 될까요 할인 받았을 때 서류 제출하면 5년 안에만 제출하면 돌려줘요 5년이 지나버리면 돌려주는 거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줘요 5년 지나버리면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서류가 있어요 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떤 이름의 서류를 써서 돌려달라고 해야 돌려주겠는가요? 몰라서 또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내가 돌려받게 해주면 얼마 주세요? 돌려받는 것에 20% 주세요 돌려받는 것에 50% 주세요 그래요 성공보수로 얼마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청구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모르고 네 그래 버려요 내가 해도 되는 걸 본인들이 해도 되는 걸 종이 한 장 쓰는 거야 몇 글자만 쓰면 되는 걸 서류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인가요? 몰라요 황금청구서? 아니에요 그런 이름 없어요 경정청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정청구라는 건 돌려달라고 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고 내가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더 내겠어요 하는 건 수정신고라고 하고 그래서 수정신고서는 내가 더 내는 걸 말하고 돌려주세요 이거는 경정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할인을 받았으니까 할인받은 액수는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하겠다 할인받았으니까 할인받은 것은 빼겠다 그랬는가? 빼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게 이제 취득가액에 어떤 건 포함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자익금 이자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이제 건설 건설은 뭐란 말인가요? 신축 가득시 생각하면 돼요 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내가 내가 뭐한 돈의 이자다 빌린 거 차에 빌린 거 빌린 돈의 이자 그러면 내가 땅은 있는데 나는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니까 내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돈 빌려가지고 공사비 쓴 거예요 공사 그러면 이자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간 이자는 나중에 건물 원가에 포함할 수 있겠는가? 있어요 그럼 그 이자는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인가? 그렇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당연히 지득가에게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니면 누구라는 얘긴가? 개인들이 개인들이 부담한 건설자금 이자는 이거는 제외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은행에서 건물 신축 비용으로 쓰려고 빌렸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에만 들어갔다는 얘긴가 개인들은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긴가?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거기다 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봐드리겠습니다 개인은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개인들만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개인들은 과세 표주를 올리겠다는 얘긴가? 개인에게는 낮춰주겠다는 얘긴가? 낮춰주겠습니다 개인들은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2번은 앞에 있는 지문은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무슨 법에 따라서 무슨 무슨 그런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끝에만 보면 돼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의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의무라는 이야기는 무엇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간 돈이라는 얘긴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돈은 들어가야 될 돈이다 안 들어가도 될 돈이다 의무라는 이야기는 필수라는 이야긴가? 선택이라는 이야긴가? 필수 필수적으로 들어간 돈이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취득에 필요한 영역 제공을 받고 여기서는 취득에 필요한 여기까지만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은 뭐에 필요한 돈이라는 이야긴가?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취득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네요 그러면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이 돈은 취득에 필요한 돈이었으니까 취득가에게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페이 넘어가요 4번은 4번 읽을 때 조금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취득 대금 외에 취득 대금 이외에 그러면 취득 대금 이외에니까 그 물건값이란 이야기인가? 물건값이 아닌 거란 이야기인가? 아닌 거 물건값은 아니지만 물건값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약정에 따른 서로 약속에서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 말고 추가로 이것도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도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약속한 돈이니까 당연히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채무 인수액이네요 그럼 이 채무 인수액은 취득 대금에 들어있는 채무 인수라는 이야기인가? 취득 대금에 안 들어있는 채무 인수라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있는 안 들어있는 취득 대금에 안 들어있는 채무 인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0억을 줬어 10억을 주고 그 사람의 채무 1억을 또 내가 부담을 해줬어 그럼 나는 취득가격이 10억이란 이야기인가? 11억이란 이야기인가? 11억으로 잡으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세요 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법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애워버려요 암기해버리니까 전혀 실무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기해버리니까 뭔 말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물건값으로 돈을 얼마 주고 돈을 얼마 주고 채무 인수를 얼마 했으면 돈 준 것하고 채무 인수액을 더해서 취득가격으로 잡으란 이야기인가? 돈 준 것만으로 잡으란 이야기인가? 더해서 두 개 더해서 금액으로 잡으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사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있어 내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세입자가 전세 3억에 살고 있네 그럼 내가 전세를 안고 사면 10억을 줘야 되는가요? 7억만 주면 되는가? 7억만 주면 되겠죠 현금 7억 주고 전세 3억 안 왔으니까 그럼 10억 중에서 7억은 현금으로 주고 보증금 3억은 내가 인수했고 그럼 총 금액이 얼마란 이야기인가? 10억 그런데 많은 사람이 7억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집을 7억 주고 샀어요 그래요 보증금은 누가 줄 건데요? 내가 나중에 줄 건데요? 그러니까 10억이 맞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신고할 때 7억으로 신고하면 세무 공무원이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안 있는가요? 가만히 안 있죠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신고하셨네요 잘못하셨네요 그리고 3억에 대해서는 뭘 포함해서 추징해버린가요?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5번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여기서도 딱 하나 뭐만 생각하냐면 국민 주택 채권만 생각하세요 채권 이 주택 채권이라는 것은 이 채권은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가요? 이건 필수인가요? 필수예요 그런데 왜 필수인가요? 국민들이 꼭 사줘야 되는가요? 아니면 정부가 사락해서 그런가요? 정부가 사락해서 그럼 민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저게 강포 강박 내가 왜? 내가 왜 사야 돼? 내가 채권을 왜 사냐고 내가 정부 지방자치에 너희들 믿지도 못하겠는데 왜 내가 너희들 지방자치에 채권을 사냐고 내 마음인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저런 게 불합리한 법이에요 저런 불합리한 법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마음에 들여야 사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사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들고 있는 거야?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리면 익보고 파는 거야? 손해보고 파는 거야? 손해보고 팔았더라도 손해보고 팔았더라도 이 손해본 돈은 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손해보고 팔았는데도 그 손해본 돈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서 세금을 더 내라네 그런데 지금까지 불만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 거 없었는 거야? 없었죠 전혀 법무사가 채권을 샀다 파는데 비용 얼마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각 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예요 에누리 없어요 올해부터는 에누리 없어요 작년까지는 봐줬는데 올해부터는 에누리 없어요 이런 것도 법무사가 채권을 샀다가 팔면서 손해본 액수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법대로 한다면 세금 세금을 다 판나요 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법대로 세금 물려버리면 그냥 못 살아요 딱 법대로 제대로 물려버리면 번 돈에 한 80%는 뜯길 거예요 법대로만 딱 제대로 법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세금을 걷어간다 하면 그냥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어기는데 세무 공무원도 그냥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는가 눈 안 감아주는가 눈 감아주죠 눈 감아줘요 다 알고 다 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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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나 연체 이자 자 연부 할부 계약이나 연부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할부로 계약하면서 할부 이자가 나가면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 나간 돈인가 그래요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할부로 할부를 하면서 이자를 더부담하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특별히 누구는 봐주냐면 법인이 아닌 자는 봐줘요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한 할부 계약이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법인들은 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계보수 중계보수도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취득하기 위해서 중계보수가 들어갔으니까 중계보수도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하죠 당연히 포함해서 세금 더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중계보수를 많이 줘야 된가 조금 줘야 된가 조금 줘야죠 그럼 우리 공부를 못하러 가는가요? 중계보수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가요? 더 받으려고 하는가요? 더 받으려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많이 받고 영수증 끊으면 그만큼 나는 무슨 세를 더 내야 된가? 취득세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에게는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세 가지는 않네요 세 가지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게 첫 번째 뭐 있었는가요? 건설 자금 이자 두 번째 할부 이자와 연부 그러면 할부나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계보수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그럼 내가 집을 처음에 집을 분양을 받을 때 내 집에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 건설회사가 그만큼 가격을 올리든가요 낮추든가요 올려버리죠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들어가요 또 정원을 조성하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들어가요 양가로 2번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거는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가격 계산에서 빠집니다 뭐가 빠지는가 보죠 뭐가 빠졌는가 광고선전비 광고 광고에서 광고는 우리 광고는 뭐할 때 광고하는지 아신가요 물건을 살 때 광고하는가 팔아먹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광고선전비는 취득과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죠 광고선전비는 취득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하고 부담하는 거예요 분담한다 이 말은 부담했다는 소리예요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고 부담하는 것은 이거는 물건값이란 야인가 사용료란 야인가 사용료니까 취득가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별개로 취급됐네 그러면 취득물건하고 취득물건과 별개로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그 물건값이란 야인가 물건값 아니란 야인가 물건값 아니에요 취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취득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지금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부담하는가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가요 아니 이거 또 부가가치세 개념을 전혀 모르신 분이 계시네요 장사하신 분들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전혀 모르고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아니 왜 당신이 부가가치세 부담했는가요 당신 물건을 사간 사람이 준 걸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받은 걸 전달하는 건데 지금 뭔 소리 하신가요 그래요 아니 내가 얼마나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내 얘기는 뭘 내요 많이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많이 받아놓은 거 주머니 받아놓은 걸 다 전달한 것 뿐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들어있는가 물건값에 들어있어서 거래하면 물건값이란 이야기인가 물건값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내가 물건을 취득할 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물건값으로 줬는가 내 세금을 내 대신 전달 좀 해주라고 줬는가 전달 좀 해주세요 하고 준 거지 그 사람들은 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다 물건값은 아니다 물건값 아니에요 물건값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 그래서 혹시라도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분양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요 상가 분양하면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고 공급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급가액하고 공급대가를 구별을 못해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구별을 못해요 국민들이 구별을 못해서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를 어떤 걸 써야 될지는 몰라요 상식인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줄 때는 줄 때는 전체 금액을 주니까 공급대가로 줬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줬죠 그러면 상대방을 받은 사람은 자기는 신고할 때 공급가액으로만 신고해야 된가 공급대가로 신고해야 된가? 공급 가액으로만 신고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이니까 내가 물건값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건값으로 보는 것은 공급 가액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별개 그러면 물건값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신고해라 부가가치세는 빼고 신고해라 빼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건물을 상가 분양을 받은 데 11억의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11억이라고 써놓고 뒤에 가로 1억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과세 표준을 적을 때는 11억으로 잡아라 10억으로 잡아라 10억으로 그런데 내가 모르고 11억으로 신고해버리면 정부는 1억을 빼준다 그냥 받아버린다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계사님이 상담을 잘못해버리면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제대로 다 이해했는가 개인과 법인을 연습해보죠 건설자금이자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개인, 법인 모두 포함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개인, 법인 모두 포함 할부이자나 연체료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중계보수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채무인수 개인도, 법인도 모두 포함 매각차선 법인도, 개인도 모두 포함 북박이 가구 설치하는 것도 모두 포함 광고선전비는 개인법인 모두 제외 제외, 광고선전비는 전기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것도 모두 제외 취득 물건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도 제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외 할인액 할인액 포함해서 신고하면 나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할인받았으니까 할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라 할인액 빼고 신고해라 나중에 일하실 때 포함해서 신고하셔도 돼요 걱정, 상관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시험은 합격 못해요 세금은 그냥 내시면 정부가 받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절대 컴퓨터가 네, 그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정원을 조성했을 때는 포함 막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암기하려고 달라두면 문제가 풀 때 문제가 더뎌요 진짜 풀기 어려워요 세법을 암기하시면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네, 기출문제 12번 한번 가보죠 문제를 풀 때 지금 여기 이 문제 풀려고 한 시간 이론 연습했어요 이거 하나 풀려고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골라라 포함될 수 있는 것 골라라 그래놓고 여기서 하나를 더 찾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요 포함될 수 있는 것 골라라 그랬는데 누군가 봐요 개인이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 골라라 이 말이에요 개인 입장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인 할인을 받았으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제외 건설 자금이자는 건설 자금이자는 개인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연부나 할부 계약에 따른 이자 연부나 할부 계약에 따른 이자는 개인은 제외 그 다음에 치득 대금 이외에 서로 약속을 통해서 채무 인수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 치득 대금 이외에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으면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 포함되는 것 니을 하나밖에 없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13번 문제예요 13번은 치득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전기를 사용하고 부담했네 그럼 전기를 사용하고 부담했으니까 너는 치득 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너는 제외다 어 1번이 답이네 근데 건설 자금이자인데 법인이 그랬으니까 법인들이 부담한 건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 연부 계약했다는 이자인데 법인이 그랬으니까 포함이고 그럼 또 대가를 지급했는데 치득에 필요한 대가니까 치득가에게 포함 치득 대금 이외 그 물건값 이외에 추가로 추가로 치득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돈이 있으니까 여기 또 포함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번은 이 정도 이제 계산 문제 봐야죠 14번에 계산 문제를 한번 쭉 볼 건데 이 계산 문제는 자 보니까 개인이 그랬네요 개인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개인이 지금 매매 대금은 총 얼마? 5억 5억이죠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장금 5억 다 줬죠 그럼 5억 중에 할인받은 거 있는 거 없는 건? 할인받은 거 없죠 없으니까 그냥 5억으로 잡으면 돼요 5억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이 주택치득과 관련한 지출한 비용인데 총 매매 대금 이외 총 매매 대금 얼마 이외 5억 이외 5억 이외 추가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은행 채무 얼마를 추가로 변제했는가 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된가요 아니면 이 5억 속에 천만 원 들어있는가요 들어있는가요 그거 이외인가요 잘 많이 돼요 국어실력이 좋아야 돼요 대금 총 대금 5억 이외에 추가로 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천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 국민 주택채권은 반드시 내가 사야 된가요 선택사항이라 있는가요 반드시 그러면 채권을 구입하면서 손해본 돈이 있네 매각 차서 손해 얼마 손해보고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것도 치득가격이에요 더한다 더하지 않는다 더한다 그럼 다 더해봐요 다 더해는 거 뭔가 5억 천 배 5억 천 배 그럼 우리는 우리는 치득세 신고할 때 상식적으로 얼마로 신고를 많이 하는가요 5억 5억으로 신고하죠 그럼 세무공무원은 얼마를 추가로 더 물려버리고 1,100에 추가로 더 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5억 1,100으로 신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무상치득버튼은 잠깐만 쉬어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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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